. . . 와 옆에서 서 있고 계속 돌아가 미치겠다 진짜. 와.. 미안해요. . . . . . 잼스트리ежду 2분에 1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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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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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이 1분에 2분에 2분을 5분에 1분에 2분을 10분에 2분에 3분을 1분에 3분에 3분에 2분에 2분을 100 Ish-1 아! 심트 하이? 심트도 내가 꼭 줄게 1층 민상 세대 노리콜 솜트 2층으로 올라가줄게 아아아 야타 짤 아 나 뒤졌다 야타 짤인데? 상대 바티 혼자 바티 뚫겄다 바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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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롬부터 나이스 집에 좀 많이 있다 윈선 2층에 있다 3층 올라가요 바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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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 보자 야타 보자 준비 싸워 준비 싸워 힐 줄게 왼손 반피 나 힐 필요한데 저거 뭔 드론이냐 야야야 저 렛키보 피해링 드론 너를 잡게 와 저 트렛 못 잡은거 같은데 아 잡을 수 있어 확실해 확실해 어 트렛 좀 아픈데 근데 저 렛키보레 거기 안와 우리 야타는 왜 뒤져 뭐야 이거 말한대지 아 뭐야 이거 말한대지 아 뒤졌다 아 나 2층에 힐 벤 없음 그거 밤티 아 저거 밀렀 아 저거 밀렀 아 야타 존나 못하잖아 아 진짜 못하잖아 야 아우 가짜이야 아 조화 좀 달아봐 야 바티 뭐야 저거 저거 바티 뭐하는 놈이냐 바티 짤 아 조화 좀 달아봐 아 이거 왜 뒤져나 아 왜 이렇게 찡찡대 던지던가 여우면 조화 오케이 안 와볼 사람 오케이 렛킹볼랑 같이 보자고 그 아 아 돌겠네 야 다 필 다 필 렛킹볼랑 다 필 오케이 다 포티 3분이 남긴 한데 우리 그만 뒤져야돼 야타 형 야타 원래 그렇대 형들 기다려봐 형들 기다려봐 형들 기다려봐 형들 조용히 해 숨 쉬지마 숨 쉬지마 숨 쉬지마 숨 쉬지마 아 죽였다 아 아 트레이 너무 아프게 죽이잖아 아 아 혼부락 괜찮나 아 야타 공 쓰고 루머나 그런거 그냥 뒤질거 같으면 트롤 써도 되는데 하긴 힘들거 같아 2NP 카운터 치려고 아 나 뒤졌다 아니면 아나를 해요 나이스 아 나 잔다 아 젖었네 이거 그래도 2명짤 할만한데 스트레스 받네 4대4야 4대4 야 4대3이야 4대3 4대3 힐 안돼 이거 힐 힐 빡세다 이거 EMP EMP 반응 좀 EMP 반응 좀 EMP 반응 좀 그냥 보이면 EMP 써 그만해 어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 진짜 윈스턴 던졌다 야 궁 채워 궁 채워 야 뒤에 트랩 때문에 하얀기 힘들다 맥크레이드는 힘들어서 이 땜에 조합을 봐봐 아니야 알 만해 야 쿵브라운 뒤에 우리 바티 형이 딜하는 거 좀 멈추고 더 봐줘야 돼 야 윈스턴 이거 못 놓는 건데? 야 윈스턴 개피 명박이 야 앞에 딜어놨어 얘 뭐하냐? 트랩스 노릴 골 트랩스 개피 그렇지 랩핑몰 곤조 와 지렸다 형 야 정말 힐 아니 이거 아닌데? 야 츄워루에 광으로 들어가? 피고 어 안되나 이거? 어 안되나 이거? 어 안되데? 어 안되데? 초월 키면 이거 지뢰를 없애줄 생각을 해야지 형 아니면 아나를 할래? 응 야 타드 훔쳐 봐요 야 파티 파티 던졌다 야 초월 빼놨어 초월 빼놨어 초월 빼놨어 윈스턴 던졌어 아 초월이래 나노 나노 야 선바라 윈스턴 던졌어 아나스플릿이 없어 트랩짤 야 하나필 하나필 야 화물 밀어 화물 밀어 야 윈스턴 던졌다 야 윈스턴 던졌는데 야 볼 볼 볼 볼 이게 어떻게 야 컷 좀 밟으면 안 되니? 니들? 이렇게 밟을게 이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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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물 3명 나이스 아 빡세다 좀 많이 빡세 네 네 원쿠하고 시그마를 바꾼다고? 그때 우리가 뚫리지 않을까? 아마 스노우볼로 한 3코점 문 열릴 때쯤에 바꾸지 않을까 저도 사랑해요 님들 와 설구 떨어졌어 좀 많이 지나자 뒤에 잘 흔들면서 뭐 살기만 해도 이 기니까 네 윈 렛 그대로 그래 여기는 워터존이라고 이제 험브로 못 올라오는 이제 금단의 구역이지 트랩아 여기 갔다는 말은 이제 여기 정면 뚫렸다는 말이고 찍는다 레킹볼 찍는다 나이스 죽는다 아나 1벤 없다 여기 괜찮은 게지? 드론 깨는 중 나 뒤졌다 이거 이거 매크리 같은 거 꺼낼 수 있나? 이거 아님 아나형 나노 쓰고 브리 해봐 브리 이거 브리 개꿀이야 진짜 뭐야 나 탭 아 조합 너무 꼬이는데 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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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하 어떻게 돼? 긴지가 어딨냐 윈스 던졌는데 와.. 니스템 못 잡을 뻔 아 나 너무 아파 2층에 트레이 우리 앞에 신경쓰자 앞에 형들 나노 겐지 가능? 기다려봐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고 렉터 1킬 다 꺼 다 꺼 다 꺼 야 궁 채워 궁 채워 렉킹볼 뒤로 올라갔다 2층에 렉킹볼 아마 피 한 던져도 될걸? 250 먹었어 저거 렉킹볼 버블러? 헬 받네 안하게 피해 아 나 수면충 빠짐 같이 볼 사람 트랩 피해 트랩 피해 렉킹볼 깨 와 드론 파티 개피 렉킹볼 피해 렉킹볼 피해 확인 야 그었는데 안 뒤져 야 힐킹 먹었어 렉킹볼 개피야 근데 도망간다 쟤너 이제 버텨봐 버텨봐 제발 터뜨리고 올게 제발 아 이거 터지면 어떡해 미안해 뒤질수도 있지 야 뒤틱 탈트래 금살 나이스 아 근데 이 게임 아무래도 질거 같지는 않아 흠 아 이거 진짜 원숭이라니까 이거 야 화물 가자 화물 화물 누구 숨었냐 그렇지 아나 보러 갈게요 아나 힐 벤 없다 하나짤 내 킹볼 어디 내 킹볼이랑 이거 트랩 들어왔다 들어왔다 뒤에 원숭이 형 야 트랩 뭐야 질풍 구웠는데 둘이게 못 맞췄어 안 맞췄는데 그래? 브리더 브리더 해만다 야 지금 아나 얘네 아나블이 힐을 안하는 수술인데 어 이거 왜 크리킹 가능해 이거? 야야야 브리온다 엄마 엄마 쥐들끼 잡아 야 에이미 부응 좀 야 하나 개피 하나 개피 야 나 용검 있는데 쓰리팩 한 번만 더 줘봐 야 크리킹 야 크리킹 2층에 트랩 2층에 트랩 있다 브리옹 나 힐 한 번만 야 없어 없어 힐 없어 살짝 어 잠깐만 나 내줄 나 내줄 야 괜찮아 거점에서 뒤져봐 이거 나 트랩 한 번만 더 자르고 올게 나 트랩 한 번만 더 자르고 올게 트랩 한 번만 더 자르고 올게 트랩 한 번만 더 자르고 올게 아 못 뺐다 기방 1분남았대 아 내 킹보로 따로 가도 되잖아 겐지 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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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음 지졌어 아 깜짝이야 야 윈선부터 밟을래? 하몬에 뭐야 네 킹볼 개피 네 킹볼 개피 네크리 필 나이스 야 뭐야 아니 진짜 손 막았네 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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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 쉣 뭐야 손 막는데 야 어우 어우 묻어 미도가 나와 미도가 나왔어 미도가 나왔어 미도가 확인 흐 레클이 형 거기 조심 야씨 야 집중 집중해 야 힝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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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겐지 죽인다 겐지 죽인다 겐지 죽인다 겐지 죽인다 궁 채워라 X됐다 미도가 일단 파티 짤 진짜 X됐다 야 둘 짤 야 진짜 이거 거점 거점 비벼야 돼 거점 비벼야 돼 형 레킹볼 형 레킹볼 형 뭘 주나?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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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나는 아 나 둔피 한대 끔살 오호 아 둔피 역 같다 진짜 둔피 궁 있긴 해요 나 진짜 뭐 이러나 왔다 야 이거 바티 석영 가자 바티 석영 무조건 가야 돼 야 이거 프리 잡자 프리 잡자 잡으러 갔나 야 씨발 이거 야야야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호 이게 불쌍가? 컷컷컷컷 야 왼쪽에 브리 혼자 있긴 하거든? 우리 윈선이 형 힐 좀 줘볼래? 딜하지 말고 우리 왼쪽에 브리를 같이 잡으러 가볼래? 아 갤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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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잡았어 잡았어 아이고 윈선 왔다 우리 탱커들 빠져봐 힐 해주게 야 메일 개픽이네 윈선이 형 야 둔피 둔피 던졌다 화물에 얘 뭐하냐 워숭이도 워숭이도 뭐 한 명씩 뇌절 해주는데? 야 메일 잡아볼래? 메일 다 박았거든? 아 힐 받아요 힐 받아요 힐 받아요 힐 받아요 야 막턴이다 믿는다 형들 형들 믿는다 막턴 쉽게 이기자 야 둔피 궁있어 둔피 궁있어 이거 야 레킹볼 던졌다 레킹볼 개피다 야 정말 이거 월출 뿅참으로 살려 쓴다? 어렵구만 상대 두놈 두놈 어 야 필살 하지만 우리의 우리의 렉킹볼이 다 한다고 아 쉽다 거점 윈선 봅시다 어 야 레킹볼 와 못잡았네 나이스 한조파치 보고 갑시다잉 한조파치야? 견질파치일거 같은데 한조파치 아닐까? 뭘 내기할래 어떤거 봐봐 뭐 내기할래 오케이 빤스론 빤스론 흐흠 내가 네명을 잡았는데 흐흠 흐흫흐 내가 네명을 잡았는데